왜 저러? 오판는 접니다! 센 척은 안 해도 전 셉니다! 일정해준다! 일정해준다! 몇 시간 자고 왔다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저술을 보니까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네요. 네 저도 저 하트 똥술을 맛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맛없더라고요. 맛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상실됩니다. 저거는 먹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. 제갈량주랑 토끼블랙보다 더 세거든요. 네 진짜로 저거 무시하면 안 돼요. 제가 술을 잘 먹긴 하는데 저거는 못 먹겠습니다. 아니 좀 어다가 좀 교통사고가 나서 어 그래요? 대표님 옷이 다 뜯겼는데요? 설마 오늘 옷이 다 뜯겼는데 진짜 진짜로 유진 마이마스 오늘 술 안 먹으려고 일부러 진짜 진짜로 치시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? 네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조금 사고 휴일증도 있고 계속 그래서 빌드아팠다. 빌드아팠다. 자 그러면 오늘 또 직급전 앞두고 마지막 진실의 시간 피라미드 술먹쇼 이런 방송인데 한 1조는 그러면 맨 위에는 이제 아싸리 돈페리용 샴페인으로 이렇게 해서 가고 감사합니다. 그 두 번째 2조는 사케 괜찮을 것 같네요? 네. 어 사케가 이게 뭐 별로 여러분들 뭐 취하지도 않아 그래요 3조는 예 골든블루로 위스키 예 이렇게 해서 가고 4조는 연태고량주 어때요? 예 연태고량주에다가 조금 맥주 살짝 예 연맥으로 해서 좀 먹어보니까 나쁘진 않더라고 예 마지막 이제 좀 어 또 이거는 제갈량주 아니면 토끼소주 굴레 아니면 하트유 똥술 뭐 뭐가 제일 낫겠어요? 똥술 있는데 똥술 맛있어? 그치 똥술이 이게 아우 다음날 머리도 아프고 어 진짜 빡세긴 해 시동하면 계속 냄새나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잠파 오우와! 아, 오라버니 이 술집 오늘 피라미드 술먹방이라고 아, 살려주러 오셨구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남한 오빠 4동차에 가면 아, 오라버니 진짜 너무 ogrs 첫 번째 자리도 마침 또 11시 됐군요 3 3 2 1 1 7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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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6 6 7 7 8 9 6 6 7 7 7 8 8 8 9 9 9 9 10 10 10 10 10 12 10 10 10 10 10 11 10 10 11 그게 뭐야, 두 개 형님. 그거는 더 빨리 오셨어. 진이 빨리 오셨어, 진이 안 오셨어. 눈이 잘 어울린다. 어? 그게 더 진해. 잘 어울려야 될 텐데. 다음 주부터 우결할 사람한테 왜 그런 말을... 네? 갑자기요. 방산 던졌다. 갑자기요? 혹시 개인 방송 하신다고 하신 게 우결부터인가요? 솔솔솔. 원래 이혼하고 하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우결이었습니다. 누구랑 한 거? 이거 하면 안 됩니까? 누구랑 한 거? 예? 저야, 저. 가수랑 하나요? 뭐야? 어? 계속해. 똑똑똑잇네님, 선생님께 살아있네. 직구형 조갈동 옆으로 보내면 확실하게... 제대로 훈육 직구였습니다. 여기 와야 돼요. 제가 원래 조씨들 훈육은 제일 전문입니다. 조씨들 훈육? 맞아, 맞아. 그 찡찡서원이 왜 방송 안 하고 있겠습니까? 예? 저도 못하게 하시려고요? 저랑 우결하시려고요, 대표님? 나쁘게.. 예. 제가 하자.. 예? 아 extends it. 마 Fermi 특별한 음주 자기야, 왜 그래? 오늘도 술 마셨어? 왜 찍어요? 나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계속 똥술 먹고 나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? 진짜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참회의 시간, 참회의 시간 근데 딱 이래저래 생각해보니까 좀 잘못한 게 많아요 뭔데요? 말해보세요 이건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회하려고요? 못합니다 무게감 떨어진다, 무게감 오늘 뭐 본인이 다 가져가는데 야, 술 먹으셔! 유신, 건배 제이 한번 합시다! 건배! 밥! 박당우 대표님 광! 광! 광상에서요! 우! 우파는 접니다! 예? 우파요? 우파, 좌파 우파 우파는 저예요 아, 예, 미국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무릎 한잔 하시죠 네 우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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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대박이다 미쳤다 다 1등 걸려 1등 달려 였어 가고 싶다 1등 달려 였어 예? Yang粉 오늘 제가 1등 하면 안될까요? 베이커 말도 하지 말라고 워파 오늘 제가 1등 하면 안될까요? 오! 퀸이 완전하시죠? 아, 들어올까요? 쏠쏠쏠쏠쏠 어, 쏠 근데 쿠나연수수분 지금 안 들어온 지 한 시간이 넘었는데 아, 쁘쏘쏘쏠... 집에 안 넘었습니다 거의 한 시... 아마 약간... 근데 쿠나연수님 주량 세 병이라 하지 않았어요? 네, 술병 다 하긴 하던데 오늘은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안주빵 안주라라 그냥 또 포로우시가 보기만 처음부터 퍽퍽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표님 어제 술 많이 드셨는데 세병이를 말한 이유가 뭐야? 어차피 나 말냐 저희는 훅빠조에요 훅빠조 훅빠조 부상회력이 진짜로 시나베 시나베 왜? 대표님 왜?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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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님 하고싶어요 언제 올라오실거에요? 우어 우어 남이 꽝 대표님 우어 그러다가 똥술로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시죠 이제 연락하셔서 우어 30 3 2 2 1 1 2 7 4 4 5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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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5 5 6 5 6 6 7 5 10 10 10 10 10 10 디스코텍 디스코텍 오늘 너무 좋겠네 쿠나님 힘드시니까 제가 대신 여기서 마시겠습니다 예? 쿠나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아 쿠나님 쓰레기가 주냐니요? 아까 런한지 존나 오래됐어요 2시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짜? 수술을 대표해서 마시겠습니다 개소리 했잖아 화장실에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누군 힘들어? 나는 처음부터 똥솔 먹고 뭐하는데 나는 안 힘들어? 대표님이 제일 힘들다 대표님 유별선사도 안 온지 한 30분 넘었어요 아 ㅅㅂ 때려죽인 랜들 여기 찐템이 잘 되는데 대표님 와서 진짜 방송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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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야? 첫마디 하네요 첫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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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닝때 얘기하셨습니다 нет 네 저도 저 하트똥수를 맛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맛없더라고요 주유정도 쎈척 하면서 중요할 데는 없어? 네! 맞아요 저기도 조밥이에요 끝까지 남은 건 조본이에요 조본이요? 센척은 안 해도 전 셉니다 나 왜 소화 안해도 돼요? 자, 카운트 들어갑시다! 네! 3 3 2 2 1 1 10 10 1 10 10 10 10 10 12 10 11 15 15 15 16 15 17 17 17 대표님 대표님 결혼한다 하시던데 정신 차리세요 방송이나 열심히 하세요 대표님 그래? 역시 전두관이에요 아니 이제 이혼하니까 대표님 세상 같죠? 대표님 생명하실 때 좀 있을 때 남게이들한테 잘해요! 라고 할 뻔 이혼하니까 대표님 세상 같죠? 대표님 생명하실 때 좀 있을 때 남게이들한테 잘해요 라고 할 뻔 대표님의 대형이! 오빠 울어! 진짜 웃긴다! 대표님은 우울했다! 여러분! 저는 여러분들 제일 여전한텐데 서은아 좀 풍 좀 쏴줄래? 서은! 사은은! 두리! 두리! 두려운!! 두려운!!! 원! 뭐야 쿤아는 몇 시간...? 콤아는 몇 시간...? 뭘 시간 자고 왔다! 술! 아! 술 대역 왔다! 술 대역 오신거 아니에요 저거? 쿠라손이 잘한다고? 쿠라손이 잘한다고? 쿠라손이 잘한다고? 로 마 로 디 1등 나령 송피아 이울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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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요일로 뵙겠습니다 오늘 술 많이 주세요 뭐야